요즘 정말 노트 대세가 트로트예요. 그러니깐요. 아주 멋진 분들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. 나오세요.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해피엔딩 내 인생 드라마 다음 분 저희가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변학생입니다.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겠지 어느 여기였나 어느 여기던가 악의 훌륭하다 감사합니다. 땡큐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우리 유지강 씨 배우게. 배울 좀 하다.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. 또 한 분 저희가. 자 또 한 분 나오세요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. 인생 노래 한 번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. 인생 노래 한 번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대급 사랑이야 안녕하십니까 τα포 타자 대팡. 태양이 건너 베스토야 내 건너 인도야 내 건너서라도 태평양을 건너 페스토에를 건너 인도에를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당신이 부르면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세상의 모든 반려견들 사냥해 주십시오 아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개념입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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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의 한 번 부르고 싶어요 불러세요, 철호세요 행사를! 행사를 한 번 모시고 싶어요 아 정말? 아 진짜 최고다 신기해요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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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최고다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아니 우리 사과 같은 것도 막 차고 이러던데 사과를 차요? 요즘은 하지 않아요? 사과를 많이 차서요 네 오늘은 과자를 차려고 합니다 아! 사과 대신? 과자를 어떻게 차? 그래서 선배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? 네 아 과자를? 아 이거 발로 찬다고요? 네 이거를? 네 오른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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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예요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도 조심 들을게 아 그래요 과자만 타 괜찮아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! 화이팅! 화평 튈 것 같은데 저 조심하셔야 돼요 화평 튈 것 같은데 화평 튈 것 같은데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정은하는 likelihood 세utar 야 이거 큰일 남뻔했어요 형님 큰일남뻔했어요 대박 대박 큰일남뻔했어요 대박 대박 무르네 아 무르네 내가 멀쩡한 과자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발로 차버렸으니